이번엔 2017년 한 해 국직했던 뉴스를 시간 순서대로 돌아보겠습니다. SBS 소셜미디어 비디오 머그가 올해 10대 뉴스를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자랑스러운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중국의 사이드 보복은 갈수록 슬리즈입니다. 중국을 비롯한 한국 기업에 대한 보복을 본격화하셨습니다. 살충제 달걀에 이어서 충격을 두고 있는 생기대 유해물질 파문이 일파만파로 걸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첫 번째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한국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체육관이 하도록 해 주시기요. 감사합니다.